마이크 테스트 렛츠고 렛츠고 비행기 우리꺼 렛츠고 가자 1타로 들어와 우아즈한테 있는데 우아즈 지켜볼게 차 안될거 같으면 집으로 가 뺏었어 뺏었어 다시 앞에 뻐기 뺏었어 나 뻐기 못 가져왔어 뻐기 내가 가져왔어 뻐기 러스한테 뺏겼어 레스트에 4명의 선수들이네요 구분이 어떻게 될지 나 팜이 끝 여기서 한번 볼까 여기나 여기 아까 이쪽으로 많이 떨어졌어 팜 쪽 팜이 MVP 같아 4집에 사고파요 지금 2원에 70명 살아있거든 뒤에 차 많이 와 나 이거 세울게 타워포인데요 타워포인데요 타워포 뭐야 쓸게요 그럼 뻐기 뒤에 오토바이 던다 나 쏜다 쏜다 한 대 두 대 세 대 쟤네 백업 간다 쟤네 백업 간다 쟤네 백업 간다 나 죽었어 이제 워라 땡긴다 아 보인다 땡긴다 배율 있었으면 저 잡았는데 바닐에 붙였어 가자 바닐핑 아니면 여기 발코니집에 그냥 받고 집에 있어도 돼 발코니집에 받았는데 바닐사람 바닐사람 밟는다 바닐사람 바로 들어가서 하나님 있다 2층에 있다 이거 차 차이 있다고 발코니 기절 발코니 기절 그리고 이제 제스나 선수가 갓지스 선수를 바로 기절을 시키면서 일단은 좀 재미를 보는 그런 상황 맞이했고요 나이스 데이스 아니 나이스 데이스 나이스 데이스 많이 박을 거야 산 위에 있어 여기 핑에 있어 나이스 파키를 내야 돼 14번 MVP 그리고 9번의 맥시멈이 위아래 있습니다 야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들어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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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거 거기 막아야 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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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핑이 아직 있어 하나 더 컷 현재 위치 그리고 기본 이동 언팸을 여러 가지를 줬습니다 LSSY는요 차량의 LSSY와 안쪽에 건물 안쪽에 MSM입니다 형이 나무 쪽 계속 하죠 오케이 오케이 남겨놓고 가 렛츠고 건물 안에 있는 팀은 결국에 두 팀이 남아있는데 둘이 싸우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네 에이스 님 하구팔 수원에 기절 탁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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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 이직이 없어서? 없는 거 같아 대구 나무는 진짜 몰라요 뭐가 네 먼저 이미 자기가 잡혀있죠 줄어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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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SSY도 차량으로 이동하죠 하나 계절 나이스 대압배 다시야 컷 나이스 대구 승부를 좀 받습니다 네 MF팀이 총력팀 바이크 테스트 바이크 테스트 말해봐 준비 시작하자마자 여러 팀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행 방향이 있어 여기 떨어졌어 바람피니 지금 위로에 있어 바람피니 위로에 많아요 뛰는데 그쪽으로? 어 그냥 보고 있어 안 해 봐라 나이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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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로 빠가서 루인스로 올라갈 생각을 해보죠 그냥 목적지는 물이라 이거지 여기까지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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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부터는 거의 버틸 수 없는 거의 마지막 원 좁혀집니다 좁혀집니다 저쪽에 있다 245 어 이 상태면은 그렇지 계속해서 순위방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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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 씨 여덟 씨 선수들도 전부 다 올라와야 하고요 물속 선수들도 지금 급하게 얼마 안 남았어요 노란다시아 터뜨려 저거 다 죽어 아 좀 진짜 셋업 제발 자 워크형 기자 앞경기에서 마지막에 수류탄으로 묶어낼 거죠 상대를 그럼 자기장으로 죽이는 거예요 자 달려들죠 얘 불행으로 뛰어오 아 아 아 아 아 아 자기장 때문에 이거 죽을 수밖에 아 자기장 빌런 물개 세 물개 세 물개 세 물개 세 물개 세 하나 안 보여 태민수 손에 위에서 한 명만 위에 봐봐 한 명만 아니야 바다에 네 명 있어 바다에 네 명 있어 오른쪽 버스 오른쪽 버스 오른쪽 버스 왼쪽 하나 왼쪽 하나 라스 요 앞에 있어 요 앞에 요 앞에 있어 요 앞에 조제 나이스 와 예쁘지 네 이거 바로 배산 아니 배수 배수의 진 와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게임이어서 가장 운빨이게 진짜 이거 제일 운빨이게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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